어제 공정거래법 개편특별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편이 추진된다는 기대감과 기업을 옥죄할 것이라는 걱정이 교차했는데요. 박기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최종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업 경영권 규제가 더 강화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자산 10조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지정됐던 상호출자 제한지단 기준을 우리나라 GDP가 2조 원 달러가 되는 시기 이후부터 GDP의 0.5%로 연동하는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가령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1조 6,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이 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8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 기준을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 된 순간부터 이처럼 GDP와 연동돼 자동으로 늘려나가게 하자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일값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기존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가 넘을 때에 해당이 됐는데요. 이제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가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위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그룹 총수의 의결권도 제한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마지막에 있는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익회사나 금융회사 의결권도 규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 개편특위는 공익법인과 총수 일가의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금융계열사의 경우 기존에도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었는데요. 대신 계열사 합병과 임원 선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총수 일가와 금융계열사가 최대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특위는 이에 대해서 5%까지 의결권을 낮추라고 권고를 했고요. 또 공익법인도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개에서는 관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 제도도 마련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벤처지주사를 활성화하라는 권고가 담겼는데요. 벤처지주사란 자회사의 절반 이상이 벤처회사인 지주회사를 말합니다. 특위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벤처지주사와 여기 속한 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벤처업계는 이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벤처지주사는 지난 2001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정작 대기업 자본이 벤처업계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습니다. 한편 관심이 높았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공정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